10초 남았어요. 안녕히 계세요. 기념촬영을 앞에 계신 카메라 기사님을 이행을 위해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시는데 촬영을 위해서 일어서 돈을 기원해 주신 감독님들, 선수분들 뵙뎅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. 태호가 그랬다고? 태호에게 한 마디 했어요. 그림은 재주 없으니까 100원. 제선이가 들이담한 거? 네, 봤어요. 특집만 딱 잡았네요. 진짜요? 마음에 드세요? 그럼 이정도면 박형아 공부 김철수 공부 최태훈 공부 신진신데고 이게? 네, 건수사 공부 딱 찍었네. 특징 잘 잡았잖아요. 아, 정광이로서 안 보이신다고 하던데? 미슨 재능이 있는데? 다시 한 번 먹어봐. 미슨 재능이 있는데? 정지세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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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뿐 머리카락을 너무 그래도 원숭이 사면 기도 안 돼. 수능이 좀 있었으면 포인트로 갔는데 이게 긴장이거든요. 이게 신혁초예요. 신혁초예요. 와 진짜 너무했다. 아니 유치원생 그림이다. 내가 제일 잘생겼어. 내가 제일 잘생겼어. 내가 제일 잘생겼어. 이거 다 봐요. 다 보세요. 건수 차갑도 다 보여줘. 건수 차갑도 보여줘. 뭐라고 해야 돼? 한 번 그림만 한 번 더 물어볼까요? 뭐라고? 네 황경민이 그린 신혁초 감독님. 수상합니다. 오 이거 지같이 그렸네? 어떻게 이게 나지? 내가 눈이 친해졌나? 나이 그 사람 그분이 있는데? 그림 이렇게 그리면 황경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뭐 그림은 아닌데 배고만 잘하면 되니까. 오케이 땡큐. 짜잔. 누구야? 한국민이 그린 권순창 감독입니다. 세 개 안 되겠지?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? 일단 개플로버가 얘기 좀 하고. 여기다 한마디 해주세요. 네? 고맙다. 네. 너가 봐도 봐도 돼. 근데 여기 피지같아. 네. 아니. 이거 김재천 감독님. 응? 이거요? 어? 시초 감독님? 어? 뭐지? 뭐지? 이어? 채트야. 네. 딱 깊출 수 있어. 하하하하. 아! 맞아 이 점이 감독님 점 없어지잖아요. 근데 얘 공민이가 공장해서 찍었대요. 저 새끼 안 땡겨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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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점이 제일 최고의 드로잉. 그러면 다른 게 퀴즈? 어떻게 해야 돼? 한국어 KV 그냥 글섭이예요 내atori 샀어요 하지만 훌륭하게алась 좋은 것 같애 그래서 누가 보면 지금 자신의 손을 사용했을때 수고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